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우리 자식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루키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멜렉이 세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했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약송의 땅 가난을 버리고 식량이 풍부했던 우상의 땅 모합으로 갈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는 기대를 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적인 선택은 오히려 그의 가정을 풍비박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엘리멜렉은 자기 자신만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신혼의 단꿈도 가시기 전에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불행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쇠 과부만 달랑나마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슬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엘리멜렉과 같이 이러한 불행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도 원래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디엘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떠났고 소설가로 성공하면서 명성을 날리고 이 세상의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슴에는 텅 빈 공허함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의 삶은 밧데리가 다 떨어지고 전기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만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이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룸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먼 모합당에서 듣고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귀향은 단지 먹을 식량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식량을 원했던 것이라면 베들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베들렘이 흉년에 들어 있을 때에도 모합당은 식량이 풍족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곳에 대한 여와의 손의 형벌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해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믿붙이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와미가 아직도 온전히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들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그를 쫓아 약속의 땅으로 오고 있던 두 이방인 출신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연고 되풀이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와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따라와 낯선 곳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새출발하도록 자유를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고부 갈등이 없는 민족은 없는데 며느리들을 얼마나 아꼈으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느냐라면서 최고의 시어머니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땅으로 나오고 있던 며느리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모합당 저주의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종용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질함을 들었듯이 나오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의 며느리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내몰랐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두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나오미가 또다시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쫓아와도 너희들 남편 삼을 만한 아들이 내게는 또 없어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아들 만나서 지금 늦게 시집을 간다 해도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어느 세월에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면서도 며느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도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끝나는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우미의 맘며느리 오르반은 나우미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루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조잤더라 오르반은 아마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처럼 세상적인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방인인 내가 베들렘에 가서 또 과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것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고생길이 환히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못 이기는 채 눈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발길을 돌려 모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오르바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친정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또 애기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꿈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라우미가 루스에게 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우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그의 백성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신들에게 모하베 우상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더 이상 성경에는 오르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체계도 오르바라는 이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이 세상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나중에 미루고 먼저 재물의 우상을 섬겨야지 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드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쾌락의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더니 내 감정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같은 데는 안 가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는 일생일대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쫓다가 이 세상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물인 루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윗동서인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드리고 떠났을 때 루스의 마음에 혹시 나도 지금 모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루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대 루스는 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붙쫓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한국말 사전에 있는 거 아셨어요? 저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이게 붙쫓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존경하여 섬겨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루스는 나오미를 얼마나 존경했던지 그를 꼭 붙잡고 어디든 그를 쫓아가겠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이것은 루시 무슨 연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 16절과 17절에 루시 맺은 다섯 가지의 언약을 보세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세요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섯 가지 언약을 맺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뭡니까? 시어머니와 항상 살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며느리입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기 머물다라는 것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더군다나 모합족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까? 남자들은 할레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히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각오가 얼마나 투철했던지 17절 후반절에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남위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마치 한국인들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보일 때 뭘 씁니까? 혈서를 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장한 각오를 비추고 맹세를 할 때 여와께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여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시고 또 뭐를 붙였습니까? 더 내리기를 원하시노라 거기에 살을 붙인 겁니다 이방 여인이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영적인 생활법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엘로힘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여와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원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롯에 이렇게 절박하고 투철한 믿음의 결심을 듣고 나오미는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고생을 자처하는 듯한 어리석은 선택 같았지만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베들렘에서 나오미의 친인척인 보아스라는 멋진 사나이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족보에는 여자들이 원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가 42명이 나오고 여자의 이름이 딱 5명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만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엘리밀렛과 같은 세상적인 선택? 나오미와 같은 회계의 선택? 오르바와 같은 현실적 선택? 아니면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길이 좁고 험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 킴넷 선교대회를 참석하러 토론토에 갔었을 때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테너 이영훈 씨의 성가를 듣고 제가 온몸의 전유를 느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한다 해도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름부심이 있는 찬송이었어요 저는 그런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송을 마치고 그분이 제가 짧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끝냈는데 그 간증에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큰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던 몇 달 전에 무명의 신인 오페라 가수였던 자기에게 독일에서 플라시로 도민고 콘서트에 협연을 해달라는 초청장이 날라온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무명의 오페라 가수가 얼마나 가슴 설레였겠어요 밤짱까지 설치면서 아 이제 나도 드디어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되었구나 라고 기쁨에 넘쳐 있었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 이영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네 제가 두 달 후에 토론토에 선교대회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이영훈 집사님이 가셔서 특송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전화드립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언제인데요 날짜를 보니까 도민고하고 연습하는 그날이에요 독일에 날아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날에 토론토로 와서 이 특송을 해달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이야 도민고는 날려버리고 가서 특송해라 그러겠습니까 예 이 이영훈 씨도 아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훈아 너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구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당장 전화해서 토론토행 비행기를 끊었대요 그리고 독일에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협연 연습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흥회에서 특송 한 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기하는 엄청난 희생이었죠 그러나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모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독일의 올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니 이 새파란 조물의 귀가 우리가 불렀는데 안 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절대로 안 쓸 거야 라고 팍 찍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용훈 씨를 불렀던 도민고가 이용훈 씨 아니면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이용훈 씨 안 나오면 나도 안 가라고 나오면서 그 지휘자하고 도민고하고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도민고가 워낙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휘자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연이 있는 그 다음 줄 킵넷이 있는 그 다음 주로 이 도민고 콘서트의 연습 날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인정과 더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세계 무대에 데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얼마 전에 시카고에도 와서도 깔맨의 주인공으로 오페라를 하고 갔잖아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오페라 가수로 또 찬양 가수로 활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간증을 바로 독일에 가기 일주일 전에 그 킵넷 부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킵넷의 어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의 메시지보다도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좁은 길을 가는 한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